형 우리도 강남 쪽도 나가 봅시다. 강남 쪽? 우리도 강남 한번 나가서 콧바람 좀 쎄 보고. 잠깐만 부각 터널, 부각 터널로 가면 안 되는데. 내부 순환로로 가야 되나? 야 이거 봐봐 형이 딱 탔잖아. 어? 아우 미숫거리 먹었더니 이게 속이 살살 이게. 야 너 뭐만 하면 이렇게 배가 아파. 반응이 오네. 이 차는 막히면 안 되는데. 야 너 또. 아니 왜 배가 아프대. 지금 물건 팔아야 되는데. 미숫거리. 아니 아 나 진짜. 야 여기 저기 자동차 전용 도로다. 그런 게 어딨어. 여기서 너 똥 싸면 안 돼. 몰라 나 이제 벌금 물어도 어쩔 수가 없어. 야 벌금 물어. 나 마흔 다섯이야. 야 바지에 쌀 수는 없어 형. 어? 형이 나 창피하니까 내가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갈 거니까. 아니야 아니야. 여기 저기 고속화도로니까 너 여기서 쌀 수 없고. 얼굴만 가리고 싸면 돼. 안 돼. 이거 어떻게 그리면. 그럼 차에서 싸? 어떻게 해. 야 안 돼. 여기서 싸면 안 돼. 아우 더워. 와 이것도 오토가 아니여가지고 막. 와 아킬레스 나가네 아킬레스 나가. 아킬레스 나가. 아니 이거 차가.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. 나 점점 시야가 그려져. 아 정말이야 형. 야 이거 빠지는 길 없어. 살짝 추워. 가망이 없어 이거 봐. 야 땀이 너무. 누가 이리로 왔어. 어. 이게. 이게 우리 상사매냐. 이게 뭔데. 이런 걸 뚫고 해내는 게 우리 상사매냐. 이게 왜 뚫어 여기에 왜 우냐고. 야. 이 길을 왜 선택했냐는 거야. 이거는 나의 착각. 이건 내가 이제 잘못해. 난 내부순환 이렇게 막히는 거야. 아 사과해요. 미안하다. 진심으로 하라고. 진심으로. 미안하다고. 내 맘에 와닿게 사과하라고.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지금 기름도 없어 이 양반아. 여기 길에서. 여기서 길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이대로 끝냅니다. 다음 해. 우리 판매망들은. 다음 회차 때.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진짜. 아 잘못했습니다. 아 너무 무서워. 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. 왜 안 가. 아니 나 안 해. 이거 벌칙이야 뭐야. 형. 이게 뭐야. 내 부순환에 갇혔어. 내 부순환에 갇혔어. 내 부순환에 갇혔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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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